대낮에 사람을 죽였다는 게 저 여자야? 그래요 일제시대 때 옛 예인을 밀고 한 사람한테 복수하는 거라잖아요 여자가 한을 풀면 5, 6월에 서리가 내린다더니 무섭다 무서워 그게 말이야 실장님 순씨 뭐해? 빨리 구치소로 이동시켜 실장님 제 오라버니! 제 오라버니! 형, 이리 잡아! 오라버니! 오라버니! 제 오라버니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...